안녕하세요 이경락의 진짜 투자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우리 24시클럽하면 또 저 이경락하면 2차전지의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19년도부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비엠을 가장 많이 샀었던 팀이니까 계속 에코프로 비엠을 2019년도부터 승부를 걸었고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을 했던 거죠 에코프로 비엠을 계속 이렇게 매수했었습니다 무상 증자 유상 증자 거치기 전에 매수 가액이니까 지금 가액으로 따지게 되면 만원선에서 계속 산 거죠 만원대에서 계속 주봉이에요 에코프로 비엠을 사가지고 2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차전지 하면 24시클럽 또 이경락하면 또 2차전지 이런 논리가 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24시클럽에서 지금 어떤 섹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지 2차전지 다음은 어디가 이런 시세 10배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지 10배짜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2차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는 내가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전기차가 좋으니까 합리적인 유르비 대비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소비한다 되게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겠지만 대중적으로 이곳이 디맨드 수요로 연결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주의한 포인트가 그게 될까? 뭐 내가 친환경을 사랑해서? 글쎄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내가 전기차를 꼭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요로 바로 연결될 만한 그런 니즈가 근데 자율주행은 조금 다르죠 자율주행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해?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알아서 가? 내가 대리운전을 부를 필요가 없어? 등등 가족이랑 뭐 여행 갔을 때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 명절날 지방 내려갈 때 꽉 막힐 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차가 다 운전하니까? 굉장히 니즈가 강해지죠 이 차를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소비하면서 오늘도 방송국 오는데 길 많이 막혀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노동을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그 잉여의 시간들을 다른 쪽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참 득이 되겠다 많은 부분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잘 살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자율주행은 풀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완성차 업체들은 풀셀프 드라이빙에다가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율주행은 전기차보다 더 매력적인 거네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전초전 인프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테슬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간 기업은 맞아요 풀셀프 드라이빙에 그런데 저도 풀셀프 드라이빙을 한번 시험 운행해보고 또 제 조카가 테슬라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한번 그거를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간병문으로 빠져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놓쳐요 이걸 타이밍을 참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 기반이거든요 사실은 목적지를 만약에 서울역으로 친다 그러면 서울역이라는 그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동차 자체와 이 내비게이션이 잘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풀셀프 드라이빙에 가까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레벨 4, 레벨 5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V2X니 뭐 이런 것들이죠 정밀 지도 내비게이션과 자동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통신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V2X 모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도로와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연결고리 네트워크와 이것이 다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풀셀프 드라이빙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은 이런 개념으로 먼저 아 도로 자체 그리고 통신망 자체가 연결되어야 된다 자동차 간의 그리고 도로와도 연결되는 그런 구조 그러면 정밀 지도가 완산되면서 끼어들 때 빠르게 끼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들 풀셀프 드라이빙에 성큼 가까워지는 요소 중에 하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메란데요 앨런 머스크가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카메라 쪽에다가 많은 부분 포커스를 둡니다 근데 그냥 카메라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사람의 눈처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의 진일보완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AI 카메라 사람의 막막처럼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요런 카메라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인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버스 XR 쪽에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체 신경처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메타버스 XR 잔망이 없고 빠르게 인식해 줄 수 있는 이 카메라에 대한 개발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요것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과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율주행의 풀 셀프 드라이빙의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딥러닝 기능 데프스 기능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딥러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이죠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AI 도조 시스템 도조 컴퓨터가 성장해 가면서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그 능력을 키워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은 성큼 다가올 거예요 올해 G9, G90이죠 G90 현대 제네시스 G90 레벨 3 기능, 레벨 3 기능도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한적 자율주행이지만 요 레벨 3가 탑재된 G90도 하반기에 출시가 돼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주체할 때는 레벨 4 기능이 됩니다 S클래스 이번에 새로 나오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주체할 때 다 돼요 레벨 4 기능이에요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면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존 자동차 부품주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이두가 이제 출시한 자율주행 출시가 아니라 이제 콘셉트카죠 홍보용으로 만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혀 자동차스럽지가 않잖아요 냉장고 내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차가 완벽하게 가전으로 바뀌는 게 바로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내가 차량을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거예요 요소가 될 겁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화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전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무엇을 분석하는 게 맞냐 이거죠 가전 업체를 보는 곳이 IT 업체를 분석하는 곳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IT 업체 요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우리 2040클럽에서 2, 3년 동안 요쪽을 계속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우리 에코프로 비엠을 전기차 쪽을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매도한 이유는 침티율이 중국 쪽이 20%가 넘어가고 있고 전기차 쪽에 침티율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은 지금 아직도 풀세이프 드라이빙은 없는 존재니까 풀세이프 드라이빙이 점진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5% 정도 넘어간다? 그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가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이게 지금 자동차의 일반적인 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말고 그냥 전장 뭐 무선 모델부터 시작해 가지고 카메라 모델 뭐 ABS 모터 NFC LED 램프 등등 이게 이제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동차가 자율 기능이 탑재되고 통신망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자동차가 스마트폰화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거는 큰 거고 스마트폰은 작은 거잖아요 스마트폰 부품사가 자동차 부품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스마트폰에 카메라도 들어가죠 그리고 PCB도 들어가고 PCB 등등 MECC 이런 것도 들어가고 HDI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사 중에서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이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모델도 만들고 PCB도 만드는 기업 국내의 두 개 기업이 있죠 삼성전기 대형주단에서는 삼성전기 지금 뭐 많이 주가가 차라리 내려와가지고 뭐 2분기 실수도 나쁘지 않았고 삼성전기 카메라 모델, MECC, PCB 다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거 다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LG 이노텍도 지금 자동차 전장 쪽에 진심이고 최근에 애플 이슈도 아이폰 아이폰 시리즈가 잘 팔리다 보니까 LG 이노텍 실전도 좋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종목으로 지금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좀 안 알려져 있는 거 없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로봇 시대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화나기라는 회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테슬라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이 화나기라는 기업이 만드는데 전세계 시장 1등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안 알려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숨겨져 있는 종목 중에 화천기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없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도 방송에서 TV방송에서 얘기하려면 시가총액이 좀 돼야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좀 되지 않지만 천억 이하지만 흥미롭게 바라봐야 되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하나만 오늘 설명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DSRC라고 그 이게 뭐냐면 하이패스 하이패스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패스에는 DSRC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DSRC 하이패스용 DSRC 국내 시장 점유율 85에서 9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닉스라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DSRC 모뎀 칩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자동차용 통신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통신망이 제가 필요하라고 얘기하죠 V2X 플랫폼 이렇게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자동차 간에 어떤 커넥션을 해줄 가능성 네트워크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채과제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좀 우위에 점할 수 있죠 도로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둔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것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레벨 4로 넘어가면 갈수록 레벨 4에서 5로 넘어가면 갈수록 카메라나 여러가지 모듈 차량용 반도체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닉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하이패스 같은 그런 구조 대한민국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국채과제를 따랐을 때는 많은 부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차트는 이렇습니다 주봉이에요 상장되고 나서 좀 가다가 계속 지금 옆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기업이니까 숨겨져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라닉스 정도 완전히 시장에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던데 국채과제 관련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4시클럽에서는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가지고 2차전지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왔던 거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IT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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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